롤링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숄더네스를 등판 안쪽으로 수납해야 합니다. 먼저 숄더네스의 길이를 최대한 길게 늘여줍니다. 등판과 가방 사이에 있는 버튼을 열어주면 이렇게 등판과 가방이 열립니다. 등판을 열어준 다음에는 허리벨트를 분리시켜줘야 되는데요. 허리벨트는 벨크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벨크로 고정을 풀어준 다음에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판이 열려있구요. 이렇게 등판 사이로 숄더네스를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숄더네스를 등판 안으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숄더네스의 길이를 먼저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숄더네스가 등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등판 안쪽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남는 스트랩은 숄더 스트랩 안에 있는 고무 밴딩에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숄더네스가 등판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팬도 동일한 방법으로 숄더네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숄더네스를 넣어준 상태에서 캐링 핸드를 뽑아서 끌고 다니면 완벽한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숄더네스를 넣어준 상태에서 캐링 핸드를 뽑아서 끌고 다니면 완벽한 롤링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